지하! 원목동에서 자전차 타고 온 천생 배우 이범수 천생연분 지훈이라고 해 이번에 첫 제작자 19년이 배경이니까 좀 서민적인 얼굴 맞아 맞아 다 감사하시겠냐고 물어봐 까딱하면 뭔들 생겨도 간당할 수 있것이요? 정기 형! 사람 삭타하게 살아야지 내가 얘기해도 돼? 안 돼 언제까지 이 날씨로 이렇게 방송할 거야? 너무 잘한다 패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